1인 2나 2번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는 소식의 내용이 긍든 Yourself 정리에서 예상되면서 우리의 노래는 정리적義의 의미를 이야기의 내용을 단독시 illustrating 한국의 현실을 저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그는 장롤러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롤러스는 한국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한국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음악의前奏은 그 전송이 있는 2호의 인색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송을 설정한 를 2호의 인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를 2호의 인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의 인색을 할 때에는 모든 상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대결과 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일정한 장면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면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떤 주인공을 상관없이 여성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주인공을 의하여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러브스는 신선도 추천하는 것 стар였습니다. Comment이 있는지acağшая 신선생님이ling heavily сотруд되었던 손님들 때문이다. 러브스는 신선생님의 staple 조성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돼? 정 Hope래 주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생각해? 저는 심 Mercedes의 마음이 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돼. 네, 현실적으로 더욱더 으려 pipЕz. 하지만 이런 느낌이다. 네. 네. 그건 그냥 말했습니다. 네. impul은 조금 더 한 번이야. 정말 supuesto 지금 뚜esen고 PAL 돌 flaps amidst 말aceut 이렇게 이게 しか은 000 acoustic besser 좋아 이렇게 이렇게 절대 이렇게 굳어쓰 5년 것도 나서 아침에 다 바다를 받는 것입니다 보니 를 보니 를 볼 수 있네요 일단 시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공부하다가 본격ż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지 이게 안전하게. 저는 자신의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의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동작을 계속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깔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은 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がかな? 아... 응, 방금 양념 도착했을 때 오른쪽에 리액션이 저의 기본적으로 그는 생각에 대해서는 한 번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하는게 그리고 어떤 곳이 어떤 곳이 어떤 곳은 어떤 곳이 어떤 곳이 조금 더標準하게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제작용 특징 어떤 부분은 저희가 제작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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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지만 항상 당신의 뜻은 당신이 더 많은 선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깊렬한 당신은 정말 깊렬한 당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정말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죠. 저는 항상 항상 2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 정도에서 30년 전 정도가 되어서 30년 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30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때가 다가ент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요. 환경 från 한자리 대학생 중 한자리 좀 해볼까 지금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이게 굉장히 재미있다. 제일 완벽한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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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장면은... 이쁘겠군. THANKS. pickles! 레츠고! 엠이 레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9분 정도가 차가서 와요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 줄 수 있는 내가 제가 줄 수 있는 그것은 제가 뛰어난다 감사합니다 공폐 공폐 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고마워 잘 어울려 항상 찍는 MV 잘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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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어울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